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는 강력한 군대를 통솔하여 약소국이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의 부흥을 일으켰지만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파우사니아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했을 때 바로 이 현장에서 20세의 알렉산더는 귀족들과 군대에 의해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테베, 아테네, 테살리아와 마케도니아 북쪽의 트라키아 부족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반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바로 얼마 전부터 필리포스 2세의 힘에 눌려 코린토스 동맹의 상태로 있었는데 필리포스가 죽고 겨우 20세에 불과한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반란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알렉산더의 정치적 반대 세력은 그의 집권을 반대했는데 알렉산더는 그와 대적하는 형제를 비롯한 정적들을 대부분 죽이고 궁정 내의 음모 세력을 축출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처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반란에 대해서는 주변인들로부터 외교 전략을 사용하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알렉산더는 되려 3천명의 마케도니아 기병을 소집하여 테살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는 동안 끊임없이 정찰병을 보내 정보를 모으는데 주력하였고 때마침 테살리아의 군대가 올림프스산과 오사산 사이를 통과하는 길목의 주둔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살리아 군대는 주둔지에서 야영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미 상황은 알렉산더의 부대에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즉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알렉산더는 그대로 테살리아 군대를 자신의 편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리스 동맹군들은 테살리아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전의를 상실하여 도시마다 사자를 보내 용서를 구했으며 알렉산더는 이들 모두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여 남아한 알렉산더는 코린토스에서 머무는 동안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견유학파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부하들과 함께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당시 70대 중반의 늙은 철학자로 그는 기원전 412년경 흑해 남부 연안의 도시 시노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케시오스는 환전상이었는데 동시에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일도 맡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폐를 만드는 일을 가르쳤지만 디오게네스는 돈의 욕심이나 위조로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위조된 돈의 출처를 차단했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가 죽게 됩니다. 도시에서 추방된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홀려간 디오게네스는 명성이 높았던 철학자 안티스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안티스테네스를 찾아가자 안티스테네스는 자신은 아무도 제자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몇 번이나 찾아가 끈기를 보였고 결국 안티스테네스는 디오게네스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안티스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명으로 키니코스 학파, 다른 말로 견유학파의 창시자입니다. 키니코이는 영어로 시닉스, 냉소족이라는 의미인 시니컬과 어원이 같으며 키니코스 학파에서 추구하는 삶은 개같은 삶이었습니다. 안티스테네스가 주장하는 말로는 덕은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과 배움은 필요없다라던가 철이 녹이 의해서 부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투가 심한 사람은 그 성격에 의해 존모고 들어간다라는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디오게네스는 스승 안티스테네스의 철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개처럼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승 안티스테네스는 디오게네스에게 인간은 덕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선한 마음만이 필요할 뿐 재산과 명성, 외모 등은 아무 필요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욕망을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욕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거나 감출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기성도덕과 관습을 하찮게 여겼고 소위 문명이란 것은 반자연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반문명 사상에 대해 생각에만 그치지 않았던 디오게네스는 평생 동안 의복과 한 개의 지팡이 그리고 몸에 걸치고 다니는 자료인 두타대만 갖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해적들에게 잡혀 크레타 섬에 끌려가 노예로 팔레교된 적이 있었습니다. 크세니아데스라는 집안의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게네스는 철학과 지식으로 인해 크세니아데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후 디오게네스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철학대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의 유명세를 들은 알렉산더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직접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평정한 대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높여 인삿말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인데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당신은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오? 물론 좋은 것이지. 그렇다면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겠소? 정복자 알렉산더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의 대답에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현명함에 감탄하여 자신에게 무엇이든 바라는 게 있다면 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일광욕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며 햇빛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답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은 거지같은 노인이 한 제국의 왕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을 보고 당장 잡아 처형해야 한다고 발끈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들을 저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왕은 지금 무얼 하고 있소? 나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세계정복 후에는 뭘 할 것이오? 그 후에는 쉬어야겠다. 이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대왕은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는 세계를 정복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왕께서도 쉬고 싶으시면 당장 쉬어야지. 쉬기 전에 세계를 정복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지금 당장 편하지 않다면 나중에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와의 만남 뒤에 측근들에게 자신이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디오게네스는 일반인처럼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의 기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와의 즐거움 만남 이후 코린토스에서 헤게몬 통솔자라는 칭호를 받고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계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를 차지하고 1년 뒤인 기원전 335년 아시아를 건너기 전 트라키아의 봉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북쪽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고 따뜻한 봄에 맞춰 여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그는 암피폴리스에서 시작하여 독립적인 트라키아인들의 국가를 향해 동쪽으로 이동했고 하이모스 산에서 마케도니아군은 높은 곳에 주둔하고 있던 트라키아군을 공격하여 물리쳤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계속해서 트리발리로 진군했으며 단유부 강의 지루인 리기노스 강 근처에서 트리발리군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3일 동안 단유부를 향해 진군했으며 강 건너에서 개태족과 마주하였습니다. 개태족은 이제 막 왕이 된 알렉산더를 보고 비웃었으나 알렉산더의 부대는 대부분의 전투병들이 자고 있는 한밤중에 조용히 강을 건너가 무방비였던 개태족을 괴멸시켰습니다. 개태족이 알렉산더에게 금세 패배를 당했지만 일리리아의 왕 클레이토스와 타울란티니의 길라우키아스 왕이 연합하여 공개적으로 알렉산더에게 대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알렉산더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이들을 상대로 차례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연합군의 왕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북쪽으로 원정을 간 동안 테베와 아테네는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쪽과 북쪽을 진압한 알렉산더는 군대를 즉시 남쪽으로 돌려 그리스의 연합군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20세의 왕이 된 알렉산더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과 디오게네스와의 만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